아 다음 곡부터는 유튜브 가자마자 어디요? 어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한 번 웃겠다 제가 뭐잖아 아 이건 원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가 원할을 싸인으로 했는데 이거 좀 쓰고 다니기 못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한 거 주면 좀 그래 이거 그냥 카르라도 좀 문었어 문었어 원희로 던질까요? 네 오가님 그런 말씀을 좀 높아 조심해야 돼요 야 던질다 네 오와 고아 너무 부끄러워 나 손등 떠나봤어 아 진짜 여기저 카메라? 근데 손으로 나가면 돼? 하하 아까 맞으신 거 이거 보면 아 여기 여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손으로 나가네 잘죠? 그럼 뭐 다음 곡 제가 뭐 남았겠어요? 그죠 패스트코트 남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역할이 있으시다 제가 how many? how many? how many?